Q. 콜랩은 서로 다른 예술관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새로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트 플랫폼이에요. 콜랩은 서로 다른 예술 세계를 가진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만나서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움직이는 영상이나 그래픽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현대무용수의 움직임에서 따와가지고 힌트를 얻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보깅 댄스는 보그 같은 잡지에 나오는 모델들의 포즈를 따라하다가 생겨난 춤이고요. 비주얼 아트적인 요소와 무브먼트 또 문화적인 측면이 결합된 장르입니다. 김유정님의 움직임과 저의 그래픽의 움직임에 붙어서 내는 시너지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별종이라서 현대무용과 보깅 댄스 서로 다른 두 가지 장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른 예술 장르와도 콜라보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이석 작가님과의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재미있는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아티스트 이석입니다. 이번에 콜랩에서 댄서 김유정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퍼포먼스를 펼치게 됐는데 새로운 경험, 새로운 영감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깅 댄서 겸 현대무용가 김유정입니다. 이번 콜랩을 통해서 미디어 아티스트 이석 작가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자극과 에너지를 받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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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